이대로 제철 한상 잘 먹겠습니다. 진짜 포즈맛. 대박이다 대박이다. 오동통하게 살이 오른 가리비 회부터 한 입. 국맛은 또 어떨까요? 가리비 전골입니다. 미나리와 같이 해가지고 딱 먹어볼게요. 나삭한 미나리와 쫄깃한 가리비의 만남.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. 어때요? 어때요? 구이랑은 같은 가리비인데 맛이 또 다릅니다. 이게 미나리, 오징어, 각종 야채들이랑 다 조화를 이뤄가지고 가리비는 가리비대로 또 다른 맛. 그리고 이 국물이 말 그대로 끝내줘요. 와 이렇게 기쁜 맛이 나. 면사리 넣어먹으면 안 돼요. 칼칼한 과자미 조림은 또 어떻고요? 자, 올려가지고. 고소한 알이 가득 찬 가자미 조림. 이거 완전 밥도둑이잖아. 조림이 있는데 죄송합니다. 밥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돼요? 밥을 빨리 먹어야지. 지금 이런 밥도둑이. 어머니 그만 들었어요. 불가피 있는데. 어머니를 좀 드셔야죠. 다 됐어요? 네. 초보 어부가 직접 잡은 바다의 맛입니다. 건강하죠. 바다의 보물로 차린 오늘의 제철 밥상. 좋은 하루. .